다음 주제는 개판 5분전의 나라입니다. 이 개판 5분전이라는 것이 다르게 이야기하면 아수라장 이런 뜻이지 않습니까 참 아수라장입니다. 대통령은 대통령 직책을 제대로 수행을 안 하고 판사들은 판사 이름 직책을 제대로 수행하지 않고 검찰은 검찰 이름 수사를 제대로 안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세금을 내는 가지고 세금을 먹고 사는 사람들은 다 뭡니까 그냥 직무유기를 하고 있는 나라가 돼버린 겁니다. 판사가 법에 따라서 판결을 해야 되는데 판사가 여러분 법에 따라 판결하는 것이 아니고 지 정치적 선호에 따라 판결을 하고 대법관들이라는 사람들이 사실에 근거해서 법리에 따라 충실하게 여러분들 그렇게 판결해야 되는데 대법관이라는 자들이 자신의 이익을 극대화하기 위해서 뭡니까 선거 부정을 모두 다 깔아뭉개고 선관위의 호위무사처럼 여러분들 그 자기들이 갖고 있는 법 해석 권한 판결할 수 있는 권한을 자신의 사적 이익을 극대화하는 방향으로 사용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나라가 완전히 개판 5분 전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더라도 하나도 무리가 아닌 겁니다. 대통령을 여러분 시켜놨더만 대통령이 나라를 지키는 일을 하지 않고 지 살궁리만 하고 있는 겁니다. 대통령의 책무를 완전히 버린 겁니다. 검찰이 공공수사부라는 데가 있는데 선거수사를 하게 되어 있는데 그냥 싹 깔아뭉개는 겁니다. 내 일 망해도 난 하나도 신기할 것 같지 않아요. 나라 일을 맡은 사람들이 다 자기 일을 안 하는데 북한이 장사포를 서울에 때리거나 백령도 같은 때려가지고 그냥 임시적으로 뭡니까 점령을 하게 되면 지금 여러분들 이스라엘 군인이 들어가가지고 과자에 전투를 벌이는 것처럼 그렇게 야무지게 다부지게 그렇게 뭐죠 적을 괴멸할 수 있을지 나는 모르겠습니다. 사법부가 썩었으면 군도 안 썩었겠습니까 하나를 보면 열려 안다고 오늘 여러분들 조선일보가 이번에 노무현 대통령이 약간 대해서 까칠한 글을 썼던 정진석 국민의힘의 다선 의원에 대해서 6개월 진력을 내렸지 않습니까 아주 좌편향적인 그런 젊은 판사가 그 핵심 내용이 여러분들 이런 겁니다. 기본적으로 이게 뭐 딴 게 아니고 판사의 정치 편향이 판결에 영향을 미쳤다고 볼 수밖에 없는데 이 판결은 법률 행위가 아니라 정치 공격일 뿐이다. 판사한테 여러분들 판결 내릴 수 있는 권한을 준 것은 신의 성실의 원칙에 따라 양심인과 법리에 따라서 판결하도록 해 줬는데 그걸 여러분들 뭐죠 지 정치적 소신에 따라서 판결할 수 있는 권한을 남용한 거지 않습니까 판결을 정치 무기로 사용하는 판사들의 판결을 누가 납득하겠는가 대법관들이 훨씬 더 중한 죄를 저질렀지 않습니까 대법관들이 사의로 총선에서 일어난 일을 사실로 판단하고 법리에 따라서 판결해야 되는데 조재현 천대엽 이동헌 민유숙 김상한 안철상 다 뭡니까 선관위 호위무사처럼 자신이 단심제로 운영되는 선거 무효소송에 판결할 수 있는 권한을 자신들의 사적 이익을 극대화하는 데 활용했건가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 정진석 국민의힘의 여러분들 국회의원 함께 여러분 6개월 진역 판결 내리는 판사도 문제지만 지금 대한민국의 공직자들 가운데 이런 사례들이 부지기수로 많은 겁니다 대법관들만 그렇습니까 대통령은 나무랄 수가 없습니까 대통령이 직무에 수행해야 될 직책상의 의무를 지금 제대로 수행하고 전혀 안 하지 않습니까 이런 걸 가지고 나무라는 조선일보는 어떻습니까 선거 분야에 다 입을 닫고 은폐 세일에 다 대열에 있지 않습니까 나는 내일 모레 이런 나라가 골로 가더라도 하나도 이런 신기하게 생각 안 할 것 같아요 어쩌면 나라가 이렇게 뭐죠 공직자란 사람들이나 사회 십자층들이 어떻게 자기가 수행해야 될 그런 의무를 전혀 수행하지 않는지 어마어마한 나라가 된 겁니다 조선일보도 할 이야기가 없는 겁니다 부정선거를 깔아무는데 조선일보가 아주 큰 역할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어쩌면 나라가 여러분 이렇게 무기력하고 이렇게 무비판적이고 이렇게 비상식적인 나라가 돼버렸는지 이러면서도 아무도 부끄러워하지 않는 겁니다 뻔뻔한 겁니다 내가 뭘 잘못했는데 이런 식인 겁니다 조선일보 이 글을 쓴 논설위원은 글을 써야 되니까 글을 쓴 건데 이 판사만 나무랄 게 아니고 판결을 정치 무기로 사용하는 판사들 신문을 뭡니까 자신들의 사적 이익을 극대화하는데 사용하는 언론인들이 또 많지 않습니까 이렇게 우리가 가서는 정말 안 되는데 제가 오늘 판결 무기로 삼는 이런 사례에 대한 부분을 조선일보가 질타했기 때문에 이 뭐 언론계 뿐만 아니고 사법부 대법관 판사들 행정부의 대통령 법무부 장관 한동훈 씨 여러분들 물론 답을 할 수 없는 상황이지만 이소영 더블 민주당 국회의원이 4.15 총선에 대해서 질의를 던지니까 뭐 법무부 소관이 아니다는 거 아닙니까 그게 어떻게 법무부 소관이 아닙니까 선거부정이 그건 누구 소관입니까 화성사람 소관입니까 금성사람 소관입니까 이런 나라가 어디 있습니까 부정선거가 이런 퇴산처럼 여러분들 발생을 해가지고 국민들이 아우성을 친 지가 3년 6개월이 넘었는데 대통령도 내 소관이 아니고 법무부 장관도 내 소관이 아니고 검찰도 내 소관이 아니고 언론은 없었다고 이야기하고 대법관들은 뭡니까 전혀 정상적인 선거였다고 하고 이런 나라에 세금을 왜 내야 됩니까 왜 세금층들한테 돈을 내 가지고 매겨 살려야 됩니까 판사도 개판이고 대통령 개판이고 대법관도 개판이고 언론인도 다 개판이고 다 개판인 겁니다 최소한 인간들이 살면 밥값은 해야 될 거 아니에요 대통령 욕해봤자 민주당 좋은 일을 하고 있는 겁니다 민주당 함께 좋은 일을 하면 또 어떻습니까 이런 이야기를 하니까 얼마나 내가 기가 찹니까 조갑재가 여러분이 하는 이야기가 똑같지 않습니까 보수 분열을 하니까 비판하지 말라 부정성 거론하지 말자 똑같은 거 아닙니까 선거 부정이 일어나가 나라가 망하게 신고 국민들이 이런 노예가 되게 됐는데 윤 대통령을 나무라지 말라 무슨 이런 논리입니까 그게 윤이 신입니까 말이 되는 이야기를 해야죠 윤석열이라는 사람이 신이 아니지 않습니까 잘잘못을 따지는 것이 왜 문제입니까 윤석열의 문제고 이런 법무부 장관의 문제고 대법관의 문제가 나라를 망하게 하는 일이니까 당연히 이야기를 해야 되는 거죠 여러분 이 노비심리로 가지고 살지 말자고요 자유인이라는 것은 기본적으로 옳고 그름이라는 잣대를 가지고 직위고하를 망론하고 옳고 그름에 대한 이야기를 할 수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다 납작 엎드려 가지고 나는 노예가 아니기 때문에 나는 윤석열이가 아니고 윤석열 할아버지가 뭐를 하더라도 잘못하면 잘못했다고 이야기할 수 있는 그렇게 해야 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런 논평이 마음에 안 들면 그냥 다른 데 가서 들으면 되는 겁니다 그냥 지하자 하는 논평들은 많지 않습니까 내가 개인적인 선불호에 따라 가지고 대통령을 이런 꼬집습니까 그게 아니지 않습니까 국민들이 노예가 그냥 거의 그냥 다 돼가는데 그게 입을 다물고 있으니까 이야기를 하는 거죠 제 이야기의 요지는 정진석 씨의 판결을 한 판사가 판결할 수 있는 권한이랑 공직자에게 주어진 권한인데 그 권한을 정치적 여러분들 그런 무기로 활용했는데 이런 일들이 대한민국에서 너무나 다반사로 이렇게 일어나기 때문에 이것은 옳지 않은 일이다 그런 것을 거론하는 과정에서 대통령 이야기 가가 나온 거죠 아무리 보호하려고 하더라도 이런 식으로 가면 대통령을 보호할 수가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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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